어? 9374님께서 리즈양은 얼굴이 잘 빨개지는 편인가요? 어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빨갛긴 한데 여기가 좀 덥긴 하죠 근데 어 예 지금 살짝 지금 이게 좀... 아 고무스 뜨뜻하게 입고 와가지고 덥기도 하고 이제 조금 관심 받으면 빨개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진짜 관심 받으면 빨개지는 스타일 부끄럽거나 관심 받으면... 지금 약간 빨개질 것 같죠? 어 지금 살짝 빨개질 것 같죠? 리즈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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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리즈씨 어 안돼 안돼 아니 근데 어디까지 한번 빨개지나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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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정도가 평상시에 좀 빨개지는 것 중에서 많이 빨개진 편인가요? 아니요 원래도 많이 빨개져요 맞아요 원래 더 많이 빨간 적이 있어요 오늘은 진짜 빨간데요 소장도 그래도 그런가?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분 알아요